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주 멋진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아주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네, 뭐 언제 봐도 크로스에 의한 득점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궁중전을 잘 펼쳤습니다. 바람한 헤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머리를 잘 써야 득점이 이길 수 있어요. 패딩이 됐던 기회로운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다. 네, 맛있다. 예상대로죠? 네티서울이 앞서 나갑니다. 여기서 맨의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크로스군요. 다시 보시죠. 아, 이 얼리크로스 정말 정확했군요. 저희도 얼리크로스에서 득점, 정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드림크림도 보시면 아주 멋진 크로스군요. 코너키를 올렸는데, 패딩이 아니라 한 명 남은 것 같아요. 아, 안은 것 같아요. 다시 시작됩니다. 2,000명 남은 것 같아요. 3,000명 남은 것 같아요. 홀킥불 기록합니다. 자식가를 완전히 찾겠는데요. 이 각도가 더 잘 보이는군요. 멋진 꿀장면입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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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떡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도롭게 살리리던데요.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또 귀녀를 직전으로 애칼냈습니다. 이거 먹으시라고요? 이거 맞지, 제발! 여기, 준비해라, 여기 여기! 야, 찍어! 야, 벌려! 벌려! 야, 벌려! 야, 벌려! 야, 됐지? 야, 됐지? 야, 벌려! 야, 벌려! 야, 벌려! 야, 벌려! 와, 시작해! 여러분, 응! 순서중! 하나, 둘, 셋! 순서!